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검사들의 언행 행동 패턴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요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제가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동훈의 행동이 이제 저의 그 글의 주제였는데 간단하게 굳이 이렇게 그 이번에 청담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굳이 한동훈이 이렇게 방방 뜨면서 오버할 사안은 아니었어요 아니 뭐 술을 먹으러 갈 수도 있지 청담동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게 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 자체를 어 그런 적 없다 나 청담동 간 적도 없다 내가 간 적이 있다면 지글 걸겠다 이러면서 아주 오버를 했죠 이렇게 크게 오버를 하고 나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렇게 오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그랬나요? 괴벨스가 그랬나요? 거짓말을 하려면 아예 크게 하라 그래 거짓말을 할 때 10개를 갖고 있는데 20개 정도 갖고 있다 라고 거짓말하면 사람들한테 들킨다는 거야 거짓말 수준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10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나 100개 갖고 있다 라고 뻥 찌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볼 때 적어도 한 5, 60개는 갖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갖고 있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아무리 효과가 줄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진실보다는 훨씬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다 거짓말, 아 성격이 생짜 사람이 거짓말할까? 저 절반 정도는 사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습관이거든요 보통은 사고의 어떤 경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는 세게 해라 그리고 부인을 할 때는 결사적으로 부인하라 그러죠 그리고 거짓말할 때 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그 거짓말을 나부터 진실로 믿으라 그러잖아 남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의 평소 언행을 보면 진짜 자기가 자신이 있을 때는 깐족대기는 하고 크게 말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약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화법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화를 낼 때는 뭔가 본인이 뭔가 꿀릴 때라든지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검사들이 대체로 그래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1심 때예요 당시에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몇 가지 증거를 증거 이거 우리 지금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고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판사가 이의를 기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다른 검사가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두더지가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자신들이 좀 오바를 해야 될 때 자신들이 수세에 몰린다 싶을 때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또 제가 비슷한 사례로 뭘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안미연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그때 검사들 얼마나 발끈한 줄 아세요? 발끈하는 걸 보면서 많은 기자들이든 국민들이든 저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안미연 검사 말이 잘못인가? 안미연이 오바했나? 지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제가 저는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졌고 지금도 그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분명히 뭔가는 있었던 거 아니야 권성동 같은 경우에 자기가 찔러난 사람 문제는 결국 받았지만 권성동이 꽂아놓은 사람이 꽤 여러 명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아니 만약에 그게 민주 진영의 어떤 국회의였으면 영장 청구가 안 됐겠냐고 다 했겠지 당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들 문준영 씨 관련해가지고 파슨스 스쿨 가는데 어쨌다는 등 이런 얘기 얼마나 오래 물고 늘어졌어요 똑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권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검사들이 오버할 때는 보면은 뭔가 자신들한테 꿀리는 거 또는 자신들이 잘못 추진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드러날 것 같을 때 오버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두봉 검사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두봉 검사는 유성 씨를 보복 기소를 해가지고 그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보복 기소를 했느냐 간단하죠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증거들이 조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유성 씨를 이렇게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복 기소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이 다 된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과정을 살펴봐도 유성 씨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굴 이유가 없었어 그리고 유성 씨 그 사건에서도 나중에 유성 씨 보복 기소 사건 때 그 사안이 이미 자기들이 간첩 수술할 때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갔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는다? 그래서 보복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보복 기소라는 이런 무리수를 둬가면서 행동한 이유는 유성 씨 사건에서 검찰이 사실 좀 할 말이 없죠 잘못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덮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김학의 사건은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김학의 사건,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보고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 못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중요한 핵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김학의가 해외로 출국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출국 금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국 금지를 시켰던 검사가 이규원 검사인데 이규원 검사가 지금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를 당한 상태잖아요 이것도 보면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또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오버할 때는 뭔가 지들이 꿀릴 때다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의 행동을 좀 살펴볼게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주특기가 해서 고소고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사가 아니라 수사검사가 본인의 주특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주특기는 고소고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새 고소고발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고소 대상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기자를 고소하는 건 물론이고요 국회의원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더 설치고 있죠 본인 같은 경우에도 고소한다라고만 설치고 하니까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소위 말하는 건의사랑이라든지 이런 외곽단체 적폐들의 외곽단체 이게 시민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적폐의 외곽단체입니다 적폐의 외곽단체 적폐의 외곽단체 관변단체 건변단체라고 하면 되겠죠 적폐의 외곽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거기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보면 한동훈 되게 고소고발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 번씩 세 번씩 고소고발 당하고 있잖아요 민사 따로 형사 따로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 뭐 야 알렉스야 니가 고생 많다 니네 아빠 때문에 얘기했다고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게 아동복지법이 뭐야 어디 거기를 그걸 갖다 대냐고 자 이렇게 한동훈은 툭하면 고소고발을 합니다 이번 첼로 게이트에서 더 많이 고소고발 하죠 그러면서 거의 뭐 요즘 언행이 그냥 잔뜩 날이 서가지고 뭐 하나 툭 건드리면은 으악 하고 덤벼드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덤벼드는 것도 보면 좀 야비하죠 문제의 핵심과는 상관없이 메신저 스피커를 스피커의 과거 사라진 걸 가지고 물고들어지는 산의 본질에 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 뭐 국회의원을 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장관한테 질문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은 작년에 이재명 동산자 운운하면서 뭐 사진 했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사람 선거법위반이에요 면책 안 돼요 그 사람 근데 왜 해서 봐줬어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때 문 대통령 외손자 병원 진료 사건 이거 왜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그거야말로 아동복지법 위반 아니에요 애가 병원 갈 수도 있지 애 병원 간 걸 가지고 병원 진료 기록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쨌다는 둥 왜 그런 사람들은 처벌 안 받습니까 예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면 혹은 추미애 장관이 그랬다면 조국 장관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걸요 조국 장관이야말로 기자들 고소고발 참 많이 했을 거야 검사들도 많이 고소고발 당했을 거예요 검사들이 수사 기밀을 유출을 했을 때 이거는 피해사지 공표지에도 해당이 되지만 피해사지 공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했겠다 심지어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하죠 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고발하면 뭐 무거째로 막고서 하겠다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아니 뭐 막고서는 누구 할 줄 모르나 나도 너 막고서 하려다가 참았어 이 사람아 지나 살아라 그래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한동훈의 요즘 행동을 보면 툭하면 고소고발이야 근데 지금까지 고소고발할 때 승지를 벌펄내가면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소고발 툭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 그거 뿌리고 말이야 보도자료 뿌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물어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엔 되게 감정이 묻어나죠 성격이 막 나와 그리고 공격 목표도 처음에는 분명히 김무겸 의원이었는데 요새는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려냐 이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김무겸 의원이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거 그 국회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 근데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그 공방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면 그건 야당 탄압이다 추미애 장관이 그랬다면 가만히 있었겠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발끈해가지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들이받았죠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 30년자 5.18 이런 얘기하면서 했죠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런 딴 식으로 하면 우리는 맨날 할 수 있지 한동훈 너 비밀번호도 안 깐 놈이 자꾸 말이 많아 남 얘기를 들추고 그래 아니 한동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 니 갖고 있는 상가 거기 불법 증축했다고 문제됐지 않았어? 그 다음에 니가 상속받았다라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지 않았어? 하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건으로 주면 지는 어떻게 할 건데?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죠 한동훈은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까 메신지랑 공격하나 지적받았다 야비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나는 한동훈의 행동팩턴이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의 한동훈의 행동팩턴은 깐족이지 깐족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건데 잘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약을 올렸지 승질 펄펄 내가지고 니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경우 되게 한동훈스럽지 않은 행동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어? 제가 저럴 때도 있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특히 이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은 제로콜라만 마신다 근데 지가 진짜 제로콜라만 마시고 그래서 술집을 안 간다면 저 간 적 없습니다 저는 술도 잘 안 마시고요 저 간 적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증거를 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이상한 술집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등 뭐 스토커가 스토커와 야불했다는 등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거의 감정에 섞인 말을 그냥 마구 뱉어내죠 감정적인 말을 뱉어내요 다른 때 같았어요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랬으면 감정적 대응을 한다는 등 뭐 이런 비난이 쏟아졌을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찍도 없죠 여하튼 아마 한동훈은 그런 것 같아요 김우겸 의원의 지적이 무슨 저기 그 자기가 이제 어떤 그런 술집이 단순한 술집 뭐 식당 겸 술집 이런 데 갔다고 생각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룸살롱 갔다라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룸살롱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술집 가기를 바란 것 같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룸살롱 뭐 갈 수도 있지 그리고 술 먹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게 뭐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룸살롱을 갔는지 술을 먹으러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 자리에 첼로가 나왔는지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부를 수도 있지 뭐 동백 아가씨는 뭐 어째서 명곡인데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진짜 핵심된 문제는 그 자리가 김현장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느냐는 거예요 김현장이라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국무총리도 거기서 나와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 그 사람도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에 새로 신인법관들의 뭐 한 4분의 1 정도가 그 다 김현장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김현장하고 현 정권하고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밤에 김현장 애들하고 술 먹고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초대형 로펌과 정권과의 유착 비위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김현장 변호사들은 아니었어요 술 마시러 간 거야 뭐가 문제 아니 뭐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김현장이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좀 더 얘기가 많은 팩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든지 말든지 했을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바를 해가지고 쌩 난리를 칠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발끈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발끈했던 거는 초기에 진압하자 이런 주장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 초기에 진압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검사들은요 자신 있으면 뭐 초기든 후기든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증거를 툭 던져내면서 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굳이 초기에 진압하러 덤벼든다? 그럴 사람은 뭐 그러는 게 검사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발끈했다는 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안명검사 얘기를 했는데 안명검사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들 막 바르르 떨더라고 그러면서 안명검사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안명검사의 험담을 하시는 자료를 막 기자단에 던져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검사들이 뭔가 있구나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양구남 검사장이 수사를 해보니까 나왔죠 그래서 권성규모 영장을 청구하네 뭐 쌩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뭔가가 이 사람들이 꿀리는 게 있을 때 서 괜찮은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버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한동훈을 쉴드 치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뒷담 많아요 당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김의겸 의원을 피난하면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가담을 하고 참전을 했고요 국회 법사위 아마 김도읍 의원이지 싶은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다 이런 사례를 전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고 명예훼손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뭐냐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게 돼요 근데 질문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잖습니까 해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반론을 받겠다 듣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게 질문인데 그 질문을 문제 삼아서 징계안까지 내겠다 정말 오바 중에서도 많이 오바한 거죠 왜 이렇게 오바를 할까요 더군다나 오바하는 게 한동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심지어 국회 부의장까지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하는 걸 볼 때 이거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이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과잉 대응을 하고 초반에 벌짝 벌짝 뛰고 하는 것들은 뭔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하려면 세게 하라는 그런 괴벨세였는지 누구였는지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개만 갖고 있는데 100개 갖고 있다 뻥 치면 사람들은 50개쯤 갖고 있으려니 50개는 갖고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데 한동훈과 검사들의 행동 패턴이 딱 그래요 이렇게 벌짝 벌짝 뛰니까 진짜로 안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아 갔구나 안 갔구나 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벌짝 벌짝 뛰면 저거는 진짜 안 갔나? 안 갔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진실이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오버하느냐 누가 쇼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이 차이가 진위인식이 달라진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행을 만드는 거죠 지금 한동훈식 또는 검찰식의 행동 방식이 딱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오바를 한다 라는 것은 뭔가 자신들이 꿀리는 게 있기 때문이다 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진짜 뭐 김현장하고 관련되는 부분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뭔가 얘네들이 자기들도 보면 좀 꿀리는 점이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저렇게 확인한 바라도 그래요 추가 제보라든지 추가로 확인되는 팩트들이 있어요 사실관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게 지금 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깝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많이 나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첼로, 첼리스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 뭐 이러니까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분의 첼리스트에 대한 공격을 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된 추가 뒷받침된 증거 자료들이나 취재 자료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추가 취재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어디냐 르채버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르채버 말고 어디냐 르채버 같은 건 저도 옛날에 가본 적 있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틴이 먹고 나왔다고 어펙트인가요? 매경이었나요? 어두이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는 그렇게 은밀한 식당, 비밀스러운 업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 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갤러리아 백화점 뒤라고 하면은요 바로 뒤도 마침 있지만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도 있고 뭐 본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옆쪽에 골목이 있죠 옆쪽 골목 그 같은 블럭의 옆쪽 골목에 약간 뒤쪽 요쪽으로 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갤러리아 뒤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진짜 뒤쪽도 있지만 갤러리아 옆인데 뒤쪽 요쪽도 갤러리아 뒤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꽤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 어디 갔다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오늘 명동 갔다 라고 할 때 명동이 사실은 명동은 사실 명동 성당에 있는 거기가 명동이잖아요 근데 어디도 명동이라 그럽니까 롯데백화점 앞도 명동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소공동인데 종로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종로가 아니라 저 남대문 쪽은 사실 중구예요 아시죠? 그리고 종로에 광화문 종로에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성북동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성북구예요 성북구 우리가 행정구역상 어디하고 우리가 동상 말하는 어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아 나 대구 같다 라고 하면 대구 광역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칠곡 경상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부산 갔다 김해 양상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청담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갤러리아 뒤라고 해서 바로 그 뒤 청담동 요렇게 좁힐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콜핀님 르채버 분점인가 한꾸모 텔리스트 똑똑하던데 술집 가서 수사하라 선하님 정현숙님 학력 위조는 영부인급 위조 라고 하셨고요 이선하님 이세창도 똑똑히 기억하고 그렇죠 늘보리님 어지간한 사람은 이세창을 모르는데 제보자가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안다는 건 팩트 이게 여러분들 이세창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이세창이라는 사람 이름은 아는데 이름하고 얼굴을 잘 매칭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세창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세창이라고 알고 있다 라고 했다는 그 사람이 이세창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전에 알고 있었거나 또는 누가 이제 저 사람이 이세창이야 라고 말해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팩트인거지 한정순님 첼리스트 신변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도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이래저래 좀 그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진보 시민들이 배신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지켜보는 것도 그리고 힘을 좀 붙어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난은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해도 상관없고 그때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조금 네 좀 지켜봐 주고 좀 우리가 힘을 좀 붙어다 줄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정님 처음 들었어요 이세창이라는 사람 이름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웃겼어요 네비어스 사제단님 오늘 검찰이 박스 안에 1억 원이 들었는지 검증을 했다고 하고 이번엔 길가에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돈을 줬다고 하하하하 이게 딱 한명숙 사건으로 가네 한명숙 총리 때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어떻게 줬다 아파트 뒤쪽에서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줬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돈을 찔찔찔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CCTV가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이게 그게 그게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 이유 이걸 둘러되게 상당히 좋은 방식이에요 길거리에서 줬다고 누가 누가 돈을 길거리에서 줘 에휴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상자에 1억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는요 비타 500 박스에 1억 들어간다는 거 이미 다 결론 났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해보고 말고 그거는 어 사실 그 범죄입증 유죄입증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중요한 증거라도 확보한 것처럼 어 이렇게 분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속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 쇼 하는 거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뭐 들어간 거 뭐 오 어렵나 아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뭐 길거리에서 줬다고 에휴 길거리에서 정치 자금 그것도 대선 자금을 넘겨줬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검찰에서 잡아먹지 못해서 생 안달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정치 자금을 주면서 길거리에서 줬다 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파이거님 그 엄중 시키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님 김혜영 징계 동의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강화숙님 이재명이 버린 박스 주어다 두닥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고요 김선화님 이런 식으로 수사하니까 김현장 만난 게 이해충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떨풀 수 있는 얘기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저한테 좀 더 잘할게요 그럼 이해충이